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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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琢磨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그러니까 자본주의 돼지놈들을 위해 죽도록 이래 한다는 거야 야 뭘 좀 알아 제일 똑똑한 당나귀야 Fuck 오늘 해볼게임 그레이브 키퍼입니다 그레이브 키퍼 무덤직이쪄 제가 오 귀여워라 레이즈비어 제가 본 정보로는 제가 본 영상이나 그런걸로는 무덤지킴이 시뮬레이션 이랬데 요즘 말이 이렇게 안나 무덤지킴이 시뮬레이션 이래요 무덤지킴이 왜 하필 무덤지킴이야? 무슨 관계야 근데 무엇보다 한번 해보죠 어떤 무덤을 어떻게 무덤지킴인지 한번 해보죠 스타듀 밸리라고 알고 있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어머머머 이게 뭐야 마우스 커서 이쁘다 이 미친 도트 픽셀 그래픽 반했다 어? 감점이야 난 세번째 세이브 슬롯에서 한단 말이야 하나밖에 없잖아 실망인데 아무튼 요약하자면 아 요약도 하지마 해보고 정하자 어떤건지 아예 모르니까 오늘은 평범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웅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는 매우 중요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일상 속에서도 사랑함과 사랑받음을 느낄 수 있는 곳 말입니다 그렇게 빨라 특히 누군가 당신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말이에요 팅팅 과장창 사고났어 내 아내가 아마도 무슨 일이지? 대체 모두 어디 간 거야? 미국 갔어 넌 이봐 진정해 이제 막 새로운 삶의 첫 장애 들어온 거야 새로운 삶의 첫 장애 들어오지 않았으면 넌 첫 장애를 앓게 됐을 거야 하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는 거지 whole new life 라고 하죠 그치만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면 안될까요? 애기처럼 뭐 언제나 집에 가는 방법은 있는 법이야 글쎄 너의 새로운 집은 묘지지 그러니까 죽었다 이 말인가? 진정하세요 여긴 묘지 관리 여긴 묘지입니다 넌 이제 묘지 관리인이라는 뜻이야 집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다고요 진정하세요 집에 가고 싶으면 묘지 관리를 해 왜? 나도 몰라 일단 하련다 일단 개리를 파내도록 그가 정착하는 걸 도와줄 거야 아 네크로맨싱을 하라 이거야? 진짜? 시리어 시리어슬리 한 거야 이거? 진짜 이상한 꿈이었어 그건 악몽이었을까? 좋아 개리를 찾으러 가자 어 WASD 어 보물상자 아 왜 이러지? 아 이쁘다 진짜 이쁘다 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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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젠장 이 몸은 해골이시다 뭐요 뭐요 당신이 게리예요? 해골이라니까 이거 그거 아니야 샌즈 흠 흠 어째서 내가 게리라고 생각하지? 난 샌즈야 어 아 스킵이 자동이 아니야 붉은 눈을 가진 남자가 땅에서 개리를 파내라고 했어요 개리의 의견은 아 듣지도 않고 말이죠 스킵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 붉붉붉 붉은 눈 오 기억나는군 되는구나 이런 젠장 그래 맞아 내가 게리다 난 어떻게 찾았지? 흐 아까 말했잖아요 그 남자가 당신이 모든 질문에 대답해줄 거라 했어요 당신의 의견 안 물어보고 말이에요 붉붉붉 붉붉붉붉 그래 그래 그렇지만 먼저 물어봐야겠어 빌어먹을 넌 누구야 난 어디야 뒤졌는데? 꿈을 꾸고 있는 게 분명해 설마 이게 다 진쩍었어? 흠 너가 새로운 묘지 관리인인가 보군 또 기억나는 게 잠깐만 힝붉붉을 모든게 다 이상해 모두 말도 안 되잖아 이봐 난 여기서 기다리는게 낫겠어 낫겠어의 낫이 시옷인가 낫겠다 좋다 낫다 저 종소리 기억나 그래 당나귀였지 저 당나귀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흠 위험할 수도 있겠어 혹시 당나귀가 해골 당나귀? 아 와 진짜 이쁘다 짤랑짤랑 소리가 나 당나귀 안녕 타운에서 온 시청한 시체 대령이요 우와 토킹 던키잖아 토킹 던키 너 내 말 알아들은거야 같이 이야기하자 넌 누구야 슈렉에 나오는 던킹 슈렉 당나귀 같네 값싸게 부를 수 있는 노동력이지 내 스스로 말한다 이 술에도 내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돼지 놈들을 위해 죽도록 일해야 한다는거야 야 뭘 좀 알아 제일 똑똑한 당나귀야 하루에 겨우 당근 다섯개 번다고 모욕적이야 송지어 내가 어서 왔는지 알겠지? 그 돼지 뭐 놈들은 내 말을 못 알아 듣는 척 하거든 어쨌든 타운으로 돌아가 이 시체를 처리하고 나면 새 시체를 가져다줄게 시체 수레구나 여긴 진짜 리얼한 곳이야 아 너무 귀여워 신선한 시체다 이거를 뭐 먹은데? 이봐 뭘 보고 있어 시체가 섞기 전에 육즙 왓? 이거를 시체 한 짓으로 가져가 왠인지는 기억 안나지만 왠진 몰라 하지만 해 그래도 재밌을거야 돈도 좀 벌고 왜냐면 시체를 참 디스거스팅한데 오케이 두 디스 이리워 시체를 부건대 올리도록 시체에서 살을 약간 발라내면 돼 신선한 고기가 시작될 거라고 이건 나쁜 짓이야 그래 옳은 일은 아니야 하지만 어쩌다 그걸 잃어버렸지? 기억상실증을 안는 말하는 샌즈라 그렇지 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게 과연 옳을까? 내가 해골인 건 옳을까? 여기서 옳은 건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옳은 건 감기에 옳는 것밖에 없어 하하 그러니까 닥쳐 넌 시킨 대로 나이 아 그냥 해골이잖아 밟으면 와사삭 부러질걸? 부러질걸? 마을 여관에서 고기를 맥주로 교환해 하하 진짜 하는 거야 잠금 해제 됐답니다 좋아해야 되나요? 두기 부검 살 살부위 추출 아 꾹 누르고 있어야 돼 아 아 도살한다 첫 번째 조각 버거 샌드위치 야 인육이잖아 익숙해질 거야 이 시체를 어떻게 하죠? 나도 몰라 묻어버리자고 시체를 들어 뮤지에서 기다리지 왓 더 헬 시체버거? 이거 킹스맨 골든서클 골든서클 도입부잖아 시체버거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그 버거 프레쉬 미트버거인가? 게리 묻어버리자고 렛츠 베리드 묘지에 있는 제도판을 사용하세요 묘지를 만들 장소를 표시하고 삽으로 땅을 파세요 묘지 안에 조심스럽게 시체나 남은 유해를 내려놓으세요 꼭 조심스러워야 될까요? 주의 무덤에 염소 해골과 뒤집힌 피어를 아 그 악마 승배 묘지 묘비수리 어? 뭐야 묘비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까? 해골 해골 왜 지금은 못해 어떻게 된거죠? 어떻게 된거죠? 아 이건 돌무덤 난 나무무덤 뇨? 뇨! 뇨! 위험해 어? 왜 안돼 왜 안돼 야 시체 시체 분해되겠다 아 여기 제도판? 야 미친놈아 말해줬어야지 미친 이 제도판을 쓰는건지는 내가 어떻게 알아 아하하 아 이렇게 무덤자리 이렇게 묘자리 만든거구나 야 야 뚝배기 뚝배기 말해줬어야지 이놈아 이 센즈놈아 잘했죠 이건 매장증명서야 돈 술 그래 기억나 술이라 흠냐 흠냐 내가 참 좋아했지 이런 젠장 저기 주교가 오는군 자네 보스야 어 주교님? 그래 알아 주교에게 매장증명서에 관해 물어봐 하이 새끼 다시 키네 난 이제 가겠어 시체 안치 서있을게 맥주를 기다리면서 맥주를 먹을 수 있는 해골이야? 좋은 해골이네 주교님이 말한다 왜 매주 이곳에 와야 돼? 왜 주일마다 주를 섬겨야 되냔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오 친애하는 새로 묘지 걸린 30년 동안 왔지만 기다렸지만 아무 문제 없는 척 했지 귀엽다 여기 와서 이런 말에서 미안하지만 묘지가 정말 엉망이야 매시브 하다고 자네가 묘지를 정리할 때까지 는 성직자로 승격시켜줄 수가 없네 그럴 마음도 없었는데 의외로? 튜토리얼 위치 묘 교회의 매력도 묘지 수리로 묘지 전반을 높여라 아하 묘지 품질을 달성하면 승격시켜주지 뚜루루루루루 빌미 잡는 거 아니야 승격시켜 승격당하고 싶으면 묘지를 정리하라고 바로 그분의 뜻이지 아멘 이곳의 전임자는 트렁크에 물건을 보관했어 트렁크를 확인해봐 사실은 이거마다 들르겠지만 내 임무중 하나일세 주인공 딴 딴청표 관심 없어 내 임무중 하나일세 별로 유쾌하진 않지만 오래된 관습이야 관습이나 의식에 관해서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말이야 그분의 전지전능함과 영광을 증명하려 이곳에 왔다니 질문이 있어요 매장증명서가 뭔가요 당신 종병관리인은 없어요 관심이 없어 영면에 들 수 있도록 시신을 묻으면 마을 여관에서 매장증명서를 돈으로 교환할 수 있어 사람을 묻는 게 돈이 되는구나 전 관리인이 아니야 퇴근하고 싶어요 비비가 누구지? 벤브로드? 나지롱 아 이거 영어라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아 안녕 그렇답니다 어우 야 이거 공부할 게 한둘이 아니네 어떻게 하지? 알았어 내 선임의 물건 다 챙겨 그리고 무덤 갖고 와 무덤 이쁘게 꾸며 이쁘게 이쁘게 무덤을 이쁘게 무덤을 이쁘게 묘비는 안되네 내가 아까 묻은 거 이쁘게 이쁘게 어 안되네 주교님 안 가세요? 저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나 잘하나 안 잘하나 감시하고 있는 걸까 아 나 피로도 없다 슬슬 피로도가 없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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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기서 너무 오래 죽쳤어 이동 와 뭐라 뭐야 왜 이렇게 먹으러 이 거대한 벼지는 뭐야 뭐 캐갈 순 없나 내가 다시 내가 캐가서 팔거나 뭐 그럴 순 없나 오우 그림자 효과 있네요 대박 여기가 여관? 안녕 혹시 이거 미연식이는 없나? 누구랑 정 붙이기 막 이런 거 없나? 체인 부인 새사슬 부인 사슬 부인? 그렇다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? 나이를 먹다 보면 알게 돼 이런 내가 참부리했네 난 사슬 부인이야 호라드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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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롤롤롤롤롤롤 내가 할 수 있는 걸 레시피를 파는 것 뿐이야 노골적으로 나한테 일 시키지 말라고 말 걸지 말라고 데드 호스 여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호라드릭 마지막 호라드릭 제커드 케인이죠 여기는 죽은 말 여관이고요 묘지에서 왔습니다만 전 오늘 이곳에서 깨워놨는데 모든 것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 모든 게 미쳐 돌아가고 있어 흡사 누구처럼 이런 죄송하다니 못 알아봤습니다 아주 좋아요 모가요 이 작은 마을에 드디어 서광이 비추는군요 서광이 비춘다 교회는 언제 열 생각이에요? 먼저 묘지를 수리해야 돼요 그래요 아무도 묘지를 돌보지 않은지 아주 오래예요 그럼 일 얘기를 할까요? 뭘 도와드릴까요? 매장 증명서 주교께서 말씀하기를 여기서 매장 증명서를 팔 수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고대의 협의학? 고대의 협의학에 따라 이 마을의 수장으로서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 참 거창하게 하시네요 당연하죠 다만 돈이 있을 때만요 아 돈이 있을 때만 된다 확실한 선언 돈이 부족해요 줄 수 없을지도 모르던 거지 고용하고 이랬지만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네 그렇지만 교회를 열어준다면 순례자들이 몰려와 빛나는 코인이 떡상 할 거예요 신선한 고기 왕실 육류 판매인 왕실 육류 판매인? 아 인장 수년 전에 부적절한 고기가 유통되는 사고가 있었다 그 사고 유통되는 고기는 왕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니요 아 아 돈이 많이 들 것이다 잠깐 귀 좀 귀를 잘라 가나 혹시? 스네이크라고 불린 남자가 가짜 왕실 인장을 팝니다 매력적인 부인 차밍 부인은 어 여자 기호마다 이곳에 들른다 그녀가 스네이크를 찾는 걸 좋아하라 거래한 뭐 물건 뭐 있나 하나 볼까? 아니 마을 아니 아 어 허세스톤 매장 증명서 어 다 팔았어 그 맥주 가져와서 슬랄랐으니까 하나 가져가자 아 귀여워 인장을 인장을 찾아 호라드릭에게 고기를 팔고 대장장이 크레블즈에게 편지를 주고 와 전문이지 그런 거 어딨는지만 알면 대장장이 대장장이가 여기네 내가 밀동장장 여기겠지 왼쪽 위 위 왼쪽 위 나 뭐라고 했죠 지금? 오른쪽? 여기서 위 아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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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나도 앞으로 가고 있는데 쟤가 더 세다 저기요 내 위치 내 위치 표시가 안되 아 이정도 기능은 넣어주지 내 위치 정돈 표시 되게 해주지 여기 허수수압이 있는데 어디야? 큰일이네 뭐야 뭐야 달리고 다니는 줄 아 내 위치 표시가 안된다니 이건 좀 가혹해 여기는 채석자? 난 코리아 난 코리아 한국이지 만나서 반가워요 석재가 필요하다면 줄 수 있어 목재가 필요하면 우리 형 트레스를 만나봐 아니요 아니 필요 없고 대장장이 어딨냐고 내가 이렇게 해왔잖아 여기가 돌밭 아 돌밭 돌밭 밑에 밑에 가로질러 가로질러 아이고 아이고 귀찮아 어 뭐 숨겨진 아이템 있다 아니구나 별꿀집이구나 어 여기가 밀농장인데 벌써? 바로 요거야 이게 대장장이가 아니었어? 아 요거 대장장이 띠용 뇨뇨뇨뇨 아이고 아이고 고요해지네 정신까지 고요해지네 아 지도에 내 위치는 진짜 표시되어야 되는데 이거 나 길 잃는데 잠깐만 너무 절벽으로 왔는데? 아니라는 거지 여기는 여기는 필시 대장장이야 머스트비 머스트비 그래야 돼 이봐 뭘 뭘 야려 아무것도 둘러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전 묘지관리인이 된 것 같아요 누구신지 물어봐도 될까요? 너 누구야 불행하게도 대장장이 크레블즈라고 한다 한 대 때린다 뭐 이런거 없어? 거래 이거 크레블즈한테 뭐 주랬는데? 아 편지를 준다 호라드릭이 데커드 케인이 아저씨 편지를 주고 그래요 엎어지면 코다울 거린데 제발 놓아서 기참기 방법이 없네 제 버릇은 난 못주는 법이야 잔소리해서 미안하네 습관이 들어서 또 슬라임인가? 호라드리기 처치해달라고 부탁했지 저 성가신 녹색 괴물을 처리할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좀 도와줘 이 새끼야 처음 왔으면은 따라야지 하라는 거 그라인더의 숫돌 언젠가 삽을 수리할 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숫돌은 가죠 이거 그거 같다 스타듀 밸리도 처음 할 때 이거 하잖아요 셀라임 자봐라 자는 거 너무 웃기다 오우 뭐 얻었어 용광로 화장실인가 이거? 어 슬라임이다 잠깐만 슬라임 나 아이템 착용이 안됐어 아 망가졌구나 왜 사용을 못해 아 여기 숫돌 아 야 슬라임은다 녀석이 오고 있어 빨리 만들어 아 필요도 없어 아 아 아 먹어 먹어 먹어봐 꽃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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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젖 젖 짜는 힘까지 다 써 아 맥주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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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필이 이 자식을 죽여야겠어 오우 타격감이 타격감의 상태가 슬라임 아 필요도 없어 아하 아 개똥짓거리 했어 완전 쓸딸이 없는 집 했다구 아 이노즙을 약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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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곱해 먹곱해 반드시 나 여기서 집 돌아가지 않겠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겠어 슬라임을 죽였어요 내가 슬라임을 죽였어 이 숫돌을 줄게 망가진 도구를 숫돌에 갈면 내가 되질 거야 내가 이 짓 하자고 이 지랄난 거야 이거 받자고 이렇게 나를 혹사시킨 거야 가성비 없는데 빠 바다 빠다 바다 뚜루뚜루 뚜루보자 내 사랑을 받고 싶다면 뚜루보자 칼로 때린다? 아니 차밍 부인 아니세요? 매력적인 부인 루즈관린인데요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뚜루보작 오호라 하루에 몇 번이나 그런 걸 듣는지 아니? 너한테 쓸 시간 없어 고멩아 자존 자신감이 더 챙기면 날 도발했어 쏘데스케도우 안녕 친구 잠깐 얘기 좀 할까 차였습니다 면전에서 말 한마디만 했는데 매력 부인이 뭐라고 했지? 꺼지래요 음성지원이 언제나 고상하군 그녀는 암호하고 말을 섞지 않아 비싸하군 비싸시구나 난 아무나가 아니에요 묘지관리라니까 그리고 이 지역의 목자가 될 거예요 난 대통령이 될 건데 얘는 목자가 된대요 좋겠다 미개하군 난 일부 집단 안에서 꽤 유명한 시인이야 빠그너라고 하네 언젠간 그녀에게 쓴 시를 읽어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안 좋아할 것이야 개자식아 시키들은 기자 특성이 생겼습니다 기자가 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거야 아 야 외울 게 한둘이 아니야 공부할 게 와 맥주를 서비스로 받았어요 연년도라뇨? 그게 무슨 뜻이죠? 점성술사 아 완전 과거야 지금? 지구가 평평하다 고대계약이오 200년 나가 게다가 과거야 하물며 심지어 난 과거로 와있어 맙소사 이제 집에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게임상의 집 맙소사 아 그리고 집도 은근 머네 밀농장 지나야 즐거운 나의 집이야 지역끼리 연부리는 건가? 나는 묘지랑 안치소에서 사는데 지들은 밀농장 마을 편의점도 다 저기 있겠지? 우리 집은 시체 안치소랑 쓰레기 처리장 밖에 없는데 개 같네 위대한 신문관이라고 하면 뭔가 그런 것도 있겠네 마녀 마녀사냥과 뭐 심판관 이단 심판 뭐 이런거 마녀사냥 이봐 여기야 샌즈 어디가 샀어? 어 모르겠어 이건 너무 이상해 어디던가 불쑥 나타났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 나를 빌어먹을 내 컨셉으로 훔쳤잖아 훔친 달아 그래 오두막의 지하실에 식량이 좀 있어 오 밀 정확하게 말하자면 빵을 구웠던게 기억나 알았어 말은 알겠어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나요 그러니까 어딜 가라는겨 집을 가라는거야 아니면 마을 지하실? 내 집 지하실에서 밀을 가져오라고 한게 기억이 나네 이거 무슨 소리야 어 대머리 무블린이 왜 여기있죠? 망할 관문 같으니 아 도전과제가 스포일러 했대 도전과제가 스포일러였어 저자가 스네이크야 아하 아하 뭐가 엄청 필요하네 그래서 밀 좀 만들었으니까 이젠 만족할까? 밀가루로 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 얇게 썬 생고기 버거 아 버거 개 땡긴다 으악 버거 먹고 싶어 이거 하나 가져가 다닐까? 이뉴 고기 하나 들고 다닐까? 와 버거 대박이다 빵 고기 양파 아이고 맛있겠다 자 자 자 아 이렇게 천천히 회복되는 거구나 몸이 엄청 가뿐한데 내 용어는 아니니까 저거? 근데 용어는 왜 여기있지? 좋지 않아 하나도 좋지 않아 너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난 묘지관리인이에요 만세관리인 난 여기 어떻게 왔지? 언제 왔더라 어쨌든 난 요리기야 요리기야 너무 외로워 난 난 불쌍한 놈이야 너가 와서 기분이 참 더럽다 싸우자는 거야? 아니야 그 반대야 나이스 투 미츠 근데 여기 묻힌 동료 중에 무지 불쾌한 놈이 있어 그 대신 새 이웃을 맞이하게 되는 게 참 반가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 저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요 으으으으으으으 개리를 개리가 말해준 거 뿐이야 시체를 묵으더라고 아 그 밥만 죽을 샌즈 망할 샌즈 하하하 그 놈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휴식을 꿈도 못 꾸지 웃기고 있네 여긴 끔찍해 특히 묘지 하단 오른쪽 구석에 있는 놈 묘지 하단 오른쪽 구석에 앉아있는 그놈 좀 처리해 줄래? 파내서 파내서 강에 던져버려? 아 파내라 내가 생전에 훔쳐온 이 면허증이라도 줄테니까 무슨 면헌데요? 운전 면허증 멍청아 시체를 파내려면 면허가 필요해 옛날 관리인은 교회 근처에 우체통에서 사왔어 뭔가 정당하게 얻었다는 느낌은 안드네 무덤 오른쪽 하단에 앉아있는 놈을 처리해라 아 이 여기 묻어있는걸 파내서 버려라 이 얘긴가? 아 여기 문 좀 뚫어주라 이렇게 돌아가야 돼? 사소한 귀찮음이네 아 얘를 파내란거지? 얘를 파내서 어디다 버려 퀘스트는 어디서 보지? 잠깐 어디 강에다가 버리라고 한거 기억하는데 여긴 뭐 강이 없잖아 아 여기가 강이다 여기다 버리라고 했지 내가 그래도 될까? 그래도 될까? 아 고기라도 뛰어갈걸 아깝다 그냥 버리기 아깝다 고기라도 해체할걸 아까워 죽겠네 너가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? 게리 유령이 저한테 이 시체를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난 잘못 없다고 어쩌라고 그놈이 시키는건 다 할거야? 죽으라면 죽을거야? 그놈은 너가 해달라는대로 해줄거 같지 않은데? 너는 물어 죽을 수 있지 내가 자는 사이 물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 난 센지니까 하지만 무슨 소린지 알겠지? 새들은 지적이고 이런 날에 너같은 꼬마는? 어쩌든 나한테 묻는다면 시체를 가장 확실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태우기야 이랑이 어디로 나가? 타운 쪽이야 고마워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불이랑 나무가 필요해 당연한걸 물었군 조용한 장소에서 절벽 근처에서 피워라 복권 단첨된 것처럼 굴레 아 아 퀘스트가 있네 아 개인적으로 미연시 시스템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는데 망할 미연시 없이 이 게임을 어떻게 하라는거야?